Hello everyone, it's good to see you again. Gospel English, Book of Mark, Lesson 2. 오늘은 제목이 Today's Top 100의 사람이 만드는 거룩, Man-made. 사람이 만드는 게 Man-made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주어진이죠. God-given holiness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영어로 God-given 이래요. God-given. 그래서 Eternal Life가 무슨 납부예요? God-given. God-given life죠. God-given life.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holiness와 Man-made holiness. 오늘 이 두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My grace is sufficient이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영어로 어떻게 해야 돼요? His grace is sufficient. Gospel English. 오늘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 인생의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을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Why not when studying English. 영어 공부할 때도 복음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보면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Book of Mark, Chapter 1, Verse 4-8. 오늘은 4절에서 8절까지, Verse 4-8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갖고 오셨죠? 일단은 형광펜, 형광펜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형광펜은 뭐예요? 동사. 파란색 형광펜은 동명사. 동명사. 동명사는 뭐랬죠? 행동. 행동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 형광펜이 분사구문이었어요. 분사구문은 뭐라고요? 동시동작. 동시동작. 이 수업만 잘 듣고 단어만 다 외워주시면 그냥 영어 독해하는 건 거의 문제없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충분히. 지금까지 뭐 25년 동안 하면서 독해 못하는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제가 아예 그냥 쳐놨습니다. John appear. John이 나타났다예요. John appear. 나타났다. appear. 오, 피가 나타났어. appear. appear. John appear. 동인어는 showed up이죠. showed up. 나타났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showed up. showed up. 나타났다. he showed up. he showed up. he showed up. 그죠? he showed up at the party. 그 파티에 나왔어. 그 파티에 나타났잖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he showed up at the party. 다 적어주세요. 자, 컵마 다음에 ing는 보라색 형광펜이죠? 그죠? baptizing이요. baptizing. baptizing. 뭐 뭐 하면서 그랬습니다. 침례를 주면서. 이거 어떻게 바꿀 수도 있어요? giving baptism입니다. giving water baptism. 물침례죠? 물침례. water baptism. giving water baptism. 쓸 수 있습니다. 물침례를 주면서. John showed up. 그죠? 해야 되고. John the Baptist showed up. John the Baptist appear. baptizing. giving water baptism. in the wilderness. in the wilderness. wilderness에서입니다. wilderness에서. wilderness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wilderness. wilderness입니다. wilderness를요. 아예 그냥 in the place. 광야. 광야가 어떤 장소예요? 장소 명사는 where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where.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 할까요? there is nothing good but god. 이렇게 할 수 있죠. there is nothing good but god.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하나님 외에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사실 이게 천국이죠. 천국.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은 때때로 뭡니까? 광야로 표현됩니다. 광야로 표현되요. 하나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모든 걸 다 제거해 버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광야로 보냈잖아요. 그럼 우리가 광양? 광양? 광양 제철소로 보냈나? 광양. 광양 제철소로 보시네. 한번 갔다 오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갈 곳이 광야겠죠. 광야.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낼 때가 있어요.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그렇죠? 그래서 광야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 좋은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만. 하나님만으로만 live by. 그렇죠? live by faith. 믿음으로만 모든 것이 살 수 있는 곳이죠. 믿음으로. 믿음이 없어지면 힘들어지는 곳. 그런 곳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뭘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라. 근심을 하는 것이 뭐다? 우리에게 고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주려고? 능력을 주시려고. 그래서 광야에서 대부분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e live by power죠. 뭐뭐 으로 사는 게 power예요. by. we live by power. so we learn to. 그렇죠? we learn to. we learn to. 뭐뭐 하는 걸 배운다. we learn to. live by faith. 그렇죠? 다 써놓으세요. so that. 뭐뭐 하기 위하여서. we can. we can. live by. 그렇죠? live by. power. power. 거룩한 능력 하면 divine power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divine. divine이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holy라고 해도 되지만 divine power죠. 어디서? in the wilderness. in the wilderness. 우리는 광야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배워야 되는 거는 뭐지? 광야에 자꾸 나오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믿음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했습니다. baptizing. john appear. john shut up. 그렇죠? baptizing in the wilderness. 광야 안에서. 그렇죠? 장부고 되겠죠. 장부고. 장소부 사고. 장부고. 자, 부산은 뭐랬습니까? 부산은 장소, 방법,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뭐, 어, 다 적어가면서 하세요. 다 적어가면서. 이렇게 다 손으로 적어요. 적어. 자, 노트 필기 잘해야 돼요. 노트 필기. 필기하는 습관 아주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일곱 가지 습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리하는 습관이죠. 그래서 막 그냥 편하게 공부하시면 안 돼. 다 적어가면서. 다 적어서. 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so, john shut up. 그죠? john shut up giving baptism in a place where there is nothing good but God. 이렇게 되겠죠. proclaming. proclaming. 그죠? 어떻게? proclaming. 선포하면서 뭐를? baptism of repentance. baptism of repentance. 뭐를? 어디에 소속된 거야? 회계에 속한 baptism을 했어요. 회계에 속한 baptism. 자, 회계는 뭘 위해서 위해? for the forgiveness of sins죠. 죄들에 속한 복수를 썼습니다. 복수. 성경은 죄가 단수로 나오는 경우 있고요. 죄가 복수가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근본적인 죄는 뭡니까?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not believing in God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 그리고 그 나머지 죄는 뭐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는 모든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그래서 거기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 그럼 그것도 뭐예요? 죄들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성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랬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하나님 없이 사는 거가 죄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 없이 사는 데서 모든 걸 하는 거야. 그럼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단 baptism of repentance. proclaim a baptism of repentance. 회계의 침례를 줬습니다. 회계의 침례를 선포하면서 proclaim이 다른 말로 declaring 할 수 있어요. decl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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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들도 이 강의 듣게 하셔도 좋습니다. 중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강의 들으면서 뭐예요? 보금도 듣고. 영어학원 다니면 아이들이 세상글을 읽잖아요. 이렇게 들으면 세상글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금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 정도면 중학교 한 3학년, 4학년. 아, 4학년 없구나.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읽어도 상관없겠습니다. All the countryside of Judea and all Jerusalem. 자, All the countryside of Judea and Jerusalem이 We're going out. 나왔다. 밖으로 오죠. 이게 부사입니다. 부사는 장방신을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장소, 방법, 시간입니다.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도 몰라요. 부사가 장방신을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부사는 장방신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문장의 맨 뒤에 나오죠. 이건 부사인데 무슨 부사야? 장부죠. 장소 부사. 밖으로 나왔어. 그 다음에 투임은 장소죠. 이것도 그에게. 장소. 장소 부사. 장부. 장소 부사 되겠습니다. 장소 부사. 구라고 했지. 두 단어니까. 장소 부사고. 자, 그래서 All the countryside of Judea. 유대에 있는 country. 유다와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인데 사람들을 그냥 All the country라고 했어요. country. 여기를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게 서울 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All the country of Judea and Jerusalem. 유다와 예루살렘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우리가 All the people 해야 되죠. All the people living in. 그렇죠? 이렇게 되죠. Living in Judea.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이게 더 잘 올 거예요. Judea and Jerusalem. 이게 더 쏙쏙 들어오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영어적 표현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All the country of Judea and Jerusalem. 나왔다. 밖으로. We're going. We're going. 나오고 있었다죠. 나오고 있었다. 나오고 있었다. 반응을 했어요. 지금 복음에. 반응을 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되겠구나. 반응을 했습니다. 아우트임. 그 얘기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We're being baptized. 진행이죠. 진행. We're being baptized. 과거 진행형입니다. 과거 진행이죠. being. being it이죠. 되어지고 있는입니다. 되어지고 있는. 동사에다가 ed 붙이면 이렇게가 뭐예요? 되어진이고요. 이건 상태야, 상태. 상태가 되겠고요. is being it이죠. being it는 되어지고 있느냐. 되어지고 있는. 그래서 ed는 되어진. being it는 되어지고 있는. 외우면 돼. ed는 되어진. 그래서 is가 붙으면 되어진다가 되겠죠. 이건 되어진다. 이건 되어진다가 되는 거고. 이거는 되어지고, 되어지고 있다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ed는 되어진. being it는 되어지고 있는이니까. ed는 되어진. being it는 되어지고 있는입니다. 아, 글씨를 좀 예쁘게 써야 되는데. 다음엔 좀 예쁘게 쓰겠습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were being baptized. 어떻게 되어지고 있었어요? 나오고 있었어. 그리고 침례, 침례 되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주어가 사람이면, 그죠? 주어가, 지금부터 예쁘게 써볼게요. 사람이면, is it를 받는다. 그죠? 받는다 아니면 당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뭐야? 침례받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했죠. 침례받고, 과거니까 있었답니다. 나오고 있었다, 밖으로. 그에게. 그리고 침례받고 있었다, 그에 의하여. 의하여죠. by는 의하여. 방부구 되겠죠. 방부구. 방. 부. 구. 장방시는 맨 뒤로 보내는 거. 영장할 때. 장방이죠. 장방시. 장소입니다. in the Jordan River. in the Jordan River. 어디서? 장부구죠. 요단강이 영어로 the river Jordan입니다. 아니면 Jordan River. 똑같아. River Jordan. 아니면 Jordan River. 그랬습니다. 요단인데 Jordan이래. Michael Jordan. You know? Michael Jordan is. 그러네? 요단강이다. 그렇지? Michael 요단입니다. 그들의 죄를 고백하면서죠. Confessing their sins죠. 고백하면서 다시 보라색 형광펜이 다시 한번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거죠.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없는 건 죄다 그랬더니 왜?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라고 그랬죠? 자신들이 하나님 없이 그렇죠? 하나님 없이 어떤 일을 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하며 나오는 거죠. Confessing이죠. 그래서 요한이 그 일을 했습니다. 돌아서야 된다. Repent죠. 돌아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And now John was clothed. 옷을 옷이 클로드가 입다니까 옷이 입혀졌다죠. 옷이 입혀졌다. 옷이 입혀지게 되어졌다가 되겠습니다. Was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되죠? Dressed. Was dressed. 이렇게 돼요. John was d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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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이 입혀졌다. With camos hair.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어요? camos hair. 낙타, 낙타 털. 낙타 털로 옷이 입혀졌다죠. 낙타 털로 옷이 입혀졌다. 장부고 방부 다 써놔야죠. 어, 방부구입니다. 방부구. 낙타 털로. 방부구. 그죠? With camos hair. Dressed with camos hair. 자, 이거 다 바꿀 수 있어야 돼요. John showed up. Giving a baptism in the wilderness. In a place where there is nothing good but God. Proclaiming. 과거니까 what 쓰라고 해야지? Proclaiming a goodness. Declaring a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forgiveness of sins. All the people living in Judea and all Jerusalem were going out to him being baptized. 자, being baptized. 뭐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까? Were. 자, 비비겠으니까요. Were. Getting을 써도 돼요. Getting. Getting. Baptized. 상관없겠습니다. Being baptized. Getting baptized.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Getting. Baptized. 자, getting은 강제야. 강제. 강제가 들어갈 때는 geting을 씁니다. 그냥 강제가 들어갈 때는. 그런데 강제가 아니니까 안 썼어요. 하여튼. 그런데 요원에 의해서 받으니까 geting 써도 되겠죠? 그래서 뭐. 아, 나 옷을 입었어. I got dresse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was fired잖아요. 이렇게 된 거는 이거를 get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I got fired. 이렇게. 그래서 수동태 형태를 got을 써서 표현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안 써요. I was fired. 이렇게 안 써요. 이건 상태를 묘사하는 거니까. 이거보다는 어떻게? I got fired. 이게 좀 더 영어적인 사고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got clothed. 괜찮죠? John got clothed. 이것도 John got. 이건 안 되겠다. 그렇죠? got beta에서 써야겠고요. 자, were. were. 입었다. 입었다. 뭐를 입었다? leather belt을 입었다. 차단돼요. 몸에 부착할 때는 다 were를 써야 됩니다. 몸에 부착하는 거. 몸에 부착이라고 써놨어요. 몸에 부착하는 거. 모자를 썼다. 장갑을 꼈다. 다 똑같아요. 몸에 부착하는 건 다 were를 써야 됩니다. were gloves. 그렇죠? 심지어 뭐까지. 몸에 부착하니까 뭐까지? 메이크업. 그치? 화장을 했다도 were를 써야 돼요. 몸에 부착하는 건 다 were를 쓰는 거야. 컨텍스 렌즈를 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어는 몸에 부착하는 거 다 씁니다. 레더벨트를 입었죠. 어디에 가는데. 찾다 찾다 갔죠. around this waist. 그의 waist. 허리 주변에니까 이거는 장부고죠. 장부고. 그 다음에 먹었어. 먹었어. 먹었다. eight locust인데요. 먹었다를 head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head locust. and wild honey를 먹었습니다. he preached it. 그리고 그는 설교했죠. 설교했어요. 말하면서입니다. 말하면서 설교했죠. 다시.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게 이제 말한 거야. 이만큼이 말한 거죠. after me. 내 뒤에는. 자. 내 뒤에는요. 내 뒤에는. 오신다. 원래 문장은요. 주어가 좀 길어요. he is mightier than I죠. he who is mightier than I. 이렇게 됐어요. 나보다 mightier. more powerful입니다. more powerful. more powerful. 그죠. 더 강한 게 뭔가.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더 강한 게 뭔가를 했어요. more powerful. 오신다. 누가 와? he who is more powerful than I comes after me. 원래는. 근데 문장이 맨 앞에 가잖아요. 이렇게. 이게 부사죠. 부사. 부사. 아 이거 방법 부사죠. 방법. 내 뒤니까. 방법도 내고. 이건 시간도 되겠네. 둘 중에 하나. 그렇죠. 시부고. 둘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부사가 문장이 맨 앞에 나오면은. 자동사인 경우에는 주어랑 도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 그러니까 주어가 길잖아요. 그럼 주어를 맨 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영어는 길은 게 뒤로 가는 거야. 그래서 길어서 뒤로 보냈어. 그냥. 이게 원래 주어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he who is mightier than I. comes after me.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the straps of hood sander. 그의 샌덜의 스트랩을. 스트랩을.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인데 맨 앞에 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개 다 강조야. 지금 그래서 침내 요한이 강조해. 원래는 I'm not worthy to stoop down and untie 입니다. I'm not worthy. 자. 뭐뭐할. 뭐뭐할 가치가 없다. 뭐뭐할 자격이 없다는 영어로. I'm not worthy to. I'm not worthy to. 감히 뭐뭐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감히 뭐뭐할 수 없다.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I'm not entitled. So I'm not entitled to. I'm not qualified to. Stoop down. 이게 고개를 숙이다라는 뜻입니다. 고개를 숙다. Stoop down. 단어 외우면 좋겠죠. Stoop down and untie. Untie 뭐를. The straps of his sandals입니다. 원래는 I'm not worthy to stoop down and untie. I his the straps 끈이지. The straps of his sandals이야. 그냥 그렇게 써도 돼. 그죠. The straps of his sandals. The straps of his sandals인데. 여기에 관계대명사 who's가 들어간 거예요. who's가 들어가서. 이거는 여러분이 관계대명사 who's 편을 보고 오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그냥 여기세요. I'm not worthy to. I'm not qualified to stoop down and untie the straps of his sandals. 그게 더 편할 겁니다.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I have baptized you. 나는 너를 옛날부터 지금까지죠. have 동사 이디입니다. have 동사 이디. have 동사 이디. 옛날부터. 뭐야. 지금까지. 라는 뜻이에요. 상당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현재가 있고 여기에 과거가 있어요. 그거를 요렇게. I have baptized you. 이렇게 가는 거예요. I have baptized you. 오케이. I have baptized you. 과거부터 지금까지. I have baptized you with water. 내가 너를 어떻게? 물로 나는 침례를 준다. 저 좋았다. 그러나. he who. 누구죠? 그 사람 누구야? he가 누구지? he who is more powerful. he who is more powerful. 나보다 더 강하신 분이죠. powerful than I. 자, 누구하고 누굴 비교해? 그하고 나를 비교하니까 여기 뒤에도 주격으로 쓴 거예요. 지금. 격일치가 일어났죠? he who. 이런 게 중등용어에 많이 나오지. he who. 이거 고등용어에 나와요. he who is more powerful than I.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자, 그분은 나에게 뭘 준다? 불로. 불로. 성령이죠. 성령. 이걸 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with fire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이라고 하는데. 불과 성령이죠. 불의 성령. 불의 성령으로 준다라는 겁니다. I have baptized you. 자, 8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I have baptized you with water. but he will baptize you. 그가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자, 앞에는 뭐예요? 나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했어. 난 했는데 내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뭐야?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죠?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가 성령님께서 불의 세례를 준다는 거야. 그죠? he who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fire. fire를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니까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성령 침례죠. 성령 침례를 준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요. 그러니까 죄가 용서되죠. 자, 기독교의 핵심은 the forgiveness of sins죠.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뭐가 돼?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던 곳에서 그죠? where there was a sin 용서됐으니까 죄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뭐 담배를 피지 않는다. 뭐 술을 먹지 않는다. 이런 걸로 기독교를 뭡니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건 안 해. 나는 일단은 바람은 안 펴. 이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축구 선수입니다. 내가 축구 선수예요. 내가 축구 선수인데 이런 얘기 할 수 없죠. 나는 야구는 안 해. 그죠? 나는 뭐야? 나는 피구 같은 건 안 해.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축구 선수로 부르신을 받았으면 운동장에서 운동장에서 뛰어서 골을 늦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그건 세상이 주는 거룩이죠. 세상이 주는 거룩은 도화지 같은 거예요. 도화지. 그냥 뭐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룩은 바리세인의 거룩입니다. 언제나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죠? 하얀 거룩은 또 만큼만 되면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거룩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은 뭐냐면 불타는 거룩이에요. 불타는 거룩. 제가 2단 상담을 하니까 2단 애들을 만나면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2단 애들의 공통적 특징은 세상으로 가는 게 안 돼요. 세상으로 가는 게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무서워 얘들은. 교회 안에만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은 뭐다? God given holiness. God given holiness는 죄가 없는 거룩이 아니라 죄를 태우는 거룩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죄가 불타버려요. 죄가 없어져버려요. 그러니까 죄가 용서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불타버려서 완전한 거룩의 형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갑니다. 저희가 하면서까지 쭉 다 봤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고 오늘 거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고개 숙이다 뭐라고요? Stoop down. Stoop down. 그죠? 풀 단어는 뭐야? Untie. 나타난다 버렸지? Appear. 동의원은 뭐야? Show up. Show up. 그죠? 자 컴마 다음에 ing 들어가면 무슨 뜻이라고? 하면서. 그쵸? 자 그래서 선포하시면서 뭐였어요? 컴마 declaring. 그 다음에 침녀를 주면서 뭐였지? Giving baptism. 아니면 baptizing. 이 되겠죠. 그리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침녀를 줬다 해볼까요? I have baptized you. 물로 with water. 물을 가지고 with water. 근데 그분이 침녀를 줄 거야. He will baptize you. 성령으로 with the Holy Spirit. With the Holy Spirit. 이렇게 갔습니다. 자 옷 입었다 뭐라고? Was clothed. 아니면 was dressed. 그죠? 아니면 got dressed. got dressed. got dressed. 자 was ed는 뭘로 바뀔 수 있다고? get ed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는 잘렸다 해봐. he was fired.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he got fired. he got fired.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는 옷 입었다. he was dressed. 어떻게? he got dressed. he got dressed.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는 침녀받았다. he was baptized. 다른 말로 해? he got. he got baptized. 요한에 의해서 by John.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